반갑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생명과학을 강의하는 박지양입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우리 3월 학평에 있었던 첫 번째 모의고사 문제를 같이 한번 꼼꼼히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앞쪽에 있었던 간단한 문제들은 어떤 부분에서 학생들이 함정에 빠지거나 실수할 수 있는지 선생님이 그런 부분들을 짚어드리도록 하고요. 뒷부분에 있는 유전 문제 중에서는 이 문제를 풀어보기 위해서 어떤 내용의 배경 지식이 있어야 되는지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3월에 해설 강의를 할 때 원래라면 3월하고 6월하고 9월하고 수능이라고 하는 해설 중에서 선생님이 3월에 보통 조금 더 개념이라던가 아니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유형 정리라던가 그런 것도 조금 더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강의를 해설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마도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면 잘 풀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강의 아래, 선생님이 지금 해설 강의 아래 유형 정리도 좀 넣는 편이고 도움이 될 만한 강좌들도 알려주는 편입니다. 자, 이제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간단하게 보면요. 다음은 사막에서 식가된 식물 X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 밑에 오른 설명이라고 얘기하면 먼저 이 서식가는 식물이기 때문에 자, 우리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보기 기억 맞는 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기억을 보면 광합성, 광합성은 물질대사 중에 동화작용, 대표적인 동화작용의 예시가 되죠. 자, 동화작용이든 또는 이와작용이든 어디에든 효소가 관여가 된다. 효소를 이용한다. 이은도 맞는 말이고 마지막으로 동그라미 이은은 주변의 돌과 비슷한 모양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초식동물의 눈에 띄지 않도록 적응하고 진화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그래서 정답인 5번이 정답이에요. 자, 뒤쪽으로 넘겨와서 2번의 문제를 보면은요. 자, 동그라미 기억하고 이은하고 디귿 모두 다 ADP, ATP 단백질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는 단백질이 되게 많이 중요하거든요. 예전에는 탄수화물을 분해해서 포도당, 이 포도당이 어떻게 세포호흡에 이용되는지가 많이 출제되었다면 요즘 문제는 자, 최근에 여러분 단백질이 스물스물 나오기 시작해요. 단백질의 단위체인 아미노산 여러분 단백질도 CHON이 포함되어 있고 아미노산의 구성 원소도 CHON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백질, 그들의 단위체인 아미노산 아미노산이 세포호흡에 사용되죠. 그러니까 단백질도 우리는 3대 영양소, 주영양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단백질에 관련돼서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금 약간 파고드는 함정의 지문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은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 문제를 보면 단백질은 세포법을 통해서 이용된다. 당연히 에너지원. 자, 단백질을 통해서 ATP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에너지원이라고 얘기를 했고 미토콘드리아 내부에서 세포법을 통해 물, 이산화탄소, 암모니아라고 얘기하는 질소 노폐물로 분해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여기 가에 대한 단백질에 대한 이야기, 동그라미 기억은 단백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니은을 보시면은요. 가에서 이와작용이 일어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가는 세포호흡 대표적으로 물질대사 중에서도 이와작용의 예시가 돼요. 마지막으로 보기 디귿에서 자, 동그라미 디귿에 저장되어 있는 이라고 얘기하는데 미토콘드리아는 ATP를 합성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보면 ADP였던 이들을 ATP로 만들어내는 걸 ATP로 합성됐다. ATP로 전환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자, 이와 같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세포호흡의 모습인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동그라미 니은은 ADP가 되고 동그라미 디귿은 ATP가 되죠. 자, ATP에 저장되어 있던 에너지 여러분, ATP를 우리는 화학, 에너지 선생님이 개념 시간에 편안하게 화학, 결합, 에너지 결합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특히나 ATP의 결합은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었습니다. 자,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 하나 떨어질 때마다 그 떨어졌던 에너지를 가지고 근육을 수축한다던가 물질을 합성한다던가 이런 걸 모두 다 생명활동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보기 니은과 디귿이 맞는 말 정답은 4번이 정답이고요. 아, 사실은 여러분 우리 3월에 문제 안에 단백질과 관련되어 있는 세포호흡이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 6월 평가문이라 뒤쪽으로 수능까지 단백질과 관련되어 있는 세포호흡에 대해서 조금 더 더 면밀히 여러분들은 자료를 공부해 두셔야 돼요. 자, 이제 뒤쪽으로 넘겨서 선생님은 3번의 문제로 가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